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나도 전문가처럼 보험 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또는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일명 유병자분들이 가입하시는 간편심사보험 또는 대장용종이나 위 내시경 하면서 했던 위용종을 제거하신 경증치료력이 있는 유병자분들이 가입하시는 간편심사보험에 대해서 최신 버전을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플랜은요 이번 10월 19일부터 각 보험사들이 유병자보험에 있어서 다소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전 버전처럼 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유병자보험들은 어떤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실손의료비 그 다음이 진단비 그 다음 수술비 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유병자 실손의료비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유병자 실손의료비는요 입원의료비든 통원의료비든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최대 30%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는 표준체 실손의료비 가입자분들이 20%까지가 최대인 거에 비하면 무려 10%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안전 부분이 있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원인 경우에 통원인 경우에는 통원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통원 약값 처방 조제비가 있는데 유병자 실손은 처방 조제비 즉 약값이 또 보장해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특약 3가지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 그리고 비급여 도수치료도 유병자 실손에서는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입원과 관련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유병자 실손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 유병자 실손은 표준체보다도 보험료가 비싸고 갱신심마다 인상폭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사실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병자분들이 이런 유병자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가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암이나 뇌나 심장과 같은 고액치료나 장기치료를 요할 때 그 고액비용에 대한 재반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진단비를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러한 3대 질환의 치료 장기간을 하게 되다 보면 직업이 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단비다 그래서 어찌 보면 표준체보다도 유병자분들이 이런 진단비를 더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술비입니다 특히 의료기술 발달로 유병자분들이 고령에 되더라도 수술 혜택을 좀 더 높은 연령에서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진단비는 딱 1회 한으로 끝나죠 하지만 수술비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진단비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됐으면 수술비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비, 수술비를 가입하는, 준비하는 포인트를 좀 보면 실손의료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요즘은 암 같은 경우도 입원치료보다는 통원치료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매해마다 오르는 이런 실손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유병자분들이 더 많이 가지실 수가 있는데 진단비하고 그래서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특히 최신 버전 유병자 진단비에는 기존에 없었던 부정맥 진단비, 심부전 진단비, 폐색정증 진단비, 위식도정맥류 진단비 그리고 대동맥류 진단비, 동맥경화증 진단비까지도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회사 상품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기존에는 뇌출혈보다는 뇌혈관을 급선승근경색증보다는 허혈성 진단비로 했다면 특히 허혈성에서도 보장 범위가 벗어나 있는 이런 부정맥 심부전 진단비까지도 나오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진단비 이후로 매회 수술비마다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수술은 비관여 수술이 점점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70세 이후에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수술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유병자분들이 더더욱 진단비, 수술비를 그래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진단비와 수술비가 결국은 유병자분들에게 제2의 실손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 어떤 걸 우선순으로 해야 될 거냐 앞서 여러 부분에서도 말이 나왔겠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심장, 뇌혈관이 우선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좀 더 분류를 해서 보면 암과 순환기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 순으로 준비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또 하나 순환기 질환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순환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율을 좀 보면 1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2위가 활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3위하고 4위가 뭔가라는 걸 봤더니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위, 4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는 의외로 많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이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고 가입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가입하는 유병자 플랜 첫 번째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또는 새로 추가된 부분을 먼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병자분들도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는 항암 약물과 방사선 둘 중에 먼저 발생되는 거 딱 한 번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요즘에 암 치료의 이슈인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까지도 가능합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주의깊게 봐야 될게요 이런 표적항암이나 항암 약물 방사선은 입원 치료하지 않아요 통원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암 통원 입원 일당입니다 이제는 암은 입원 추세가 아니라 통원 치료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 발맞게끔 암 통원 입원 일당을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제 이대질환으로 뇌하고 심장인데요 뇌졸증과 급상승근경색증 혈전용의 치료비를 추가로 내가 준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 입원 치료 시에 최대 180일 한도로 입원 일당을 가입할 수가 있다 그냥 질병 입원 일당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고 그 혜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암 같은 경우도 입원 치료가 대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심장하고 뇌는 평균 42일 이상을 입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당이 필요하고요 180일 한도로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가 가입하는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좀 주의깊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손해관리 측면에서 최근에 각 손해보험사들이 10월 19일부터 암뿐만 아니라 뇌나 심장에도 면책기간 90일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암뿐만 아니라 뇌나 심장 진단비 수술비를 가입할 때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플랜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면책기간 없이 뇌하고 심장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1단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심 뇌혈관질환 수술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 사망원인 순환계 중에 3위 사이가 부정맥과 심부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심 뇌혈관질환 수술비입니다 이것을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 수술까지도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똑같이 100% 바로 면책기간 없이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보험 안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부정맥, 심부전 해주는 게 없다면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유병자분들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3천 그리고 이거를 위한 통원치료 시에 통원일당 하루당 10만원입니다 일일당 1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한 먼저 전제치료인 항암약물, 항암방사선을 각각 500씩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말기암 호스피스 통종환화 치료입니다 암이 3개 사기로 갔을 때 마지막 부분인데 이 통종환화 치료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암환자의 약 22%가 말기암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다고 2017년 통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는 가족의 약 92%는 이 서비스 치료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이죠 그게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뇌하고 심장에 있어서 최근에는 혈전용의 치료비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혈전이 생기면 혈관들을 막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게 되는 치료비인데요 그게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원일당을 최대 180을 한도로 하루당 3만원씩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 뇌, 심장으로 인한 치료 이후에 가사도우미 서비스까지도 선택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집에서 청소라든지 기본적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내가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9일부터 10월 19일부터 뭔가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암 그러면 보험 가입하고 90일 이내에 발병되는 건 면책이다라는 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뇌하고 심장에 있어서도 이 면책기간을 B하고 C사 이쪽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송보사들이 이걸 적용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이 A플랜은 기존하고 똑같이 면책기간 없이 바로 보장은 된다 다만 50%를 준다 다른 회사들은 아예 안주관의 10%밖에 안 되는데 뇌하고 심장에 있어서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이 플랜은 면책기간 없이 바로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90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면책기간이 지나면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가 진단비 수술비를 감액기간을 둬요 1년 동안은 주겠다고 가입한 거에 50%만 주는데 추천드리는 플랜은 감액이 없습니다 그대로 100% 다 보장을 받는다 그리고 뇌하고 심장에 있어서는 50% 감액기간을 두고 있고요 다만 이번 일당에 있어서는 추천해 드리는 A플랜은 감액기간 없이 다 보장이 가능한 그런 플랜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또 이제 심내열관질환 수술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심내열관질환 수술비가 왜 필요하냐 전체 심장질환 환자를 보면은요 흔히 알고 계시는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협심증 이런 부분이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전체 환자의 55.8%밖에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 44.2%는 기타 심장입니다 그럼 기타 심장이 뭐냐 대표적인 게 부정맥, 심부전 그리고 기타 심장질환입니다 10명 중에 약 4.5명은 이 부분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으면 이 부분에 해당 내가 해당될 때 보장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심내열관질환 수술비입니다 네 심내열관질환 수술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다는 건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예요 그래서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질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천해 드리는 플랜은 다 해준다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차등 없이 100% 다 해주고 반복해서 횟수 제한 없이 해준다 그리고 면책기간 없이 다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내열관질환 수술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표현은 뭐냐면 최근에 변화된 부분에 대한 압축 유약표입니다 추천드리는 플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맙습니다 그러면